일반상대성이론, 특수상대성이론 일반 절대성이론, 특수절대성이론이 되어야 된다 절대라는 거죠 왜? 절대가 무슨 뜻이냐 어미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찰자가 어미 블랙홀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일반상대성이론은 관찰자가 나냐 너냐죠 나가 물리를 지배하지 않죠 너가 또 지배하지 않습니다 상대성이 되는 거죠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어미 블랙홀이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어미 블랙홀이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성이론이 되어야 된다 관측자, 어미 블랙홀이 관측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상대성이론의 가정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관성의 법칙 적용되고 운동량 보정 법칙 적용되고 에너지 보정 법칙 등 적용된다 절대성이론은 똑같습니다 절대계도 적용된다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거죠 원래 원칙이 관성의 법칙, 운동량 보정 법칙, 에너지 보정 법칙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절대계에도 적용돼야죠 어미 블랙홀 절대계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어느 관성계에서나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U로 날아갑니다 우주선 위에서 빛을 쌓습니다 그러면은 비스 속도는 비스 속도는 이렇게 두 개를 더 해야 되니까 유 더하기 C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비스 속도는 무조건 C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비스 속도는 어느 관성계에서나 일정하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느 관성계, 관성계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라는 겁니다 나냐 너냐 그럼 절대관성계에서도 일정할 거냐 절대관성계 절대관성계 관측자가 어미 블랙홀입니다 이 어미 블랙홀이 관측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나냐, 나냐, 너냐가 아니에요 이게 좌표계죠 현실 우리의 현, 우주 여기에서 나냐, 너냐가 아니라 이거 어미 블랙홀 이거 이 어미 블랙홀의 관점에서 비스 속도를 이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XYZ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XYZ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어미 블랙홀 위에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고 빛의 속도는 알파축이 확장되는 속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은 알파축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빛 이렇게 XYZ 우리 현실이 있고 알파축으로 알파축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속도 볼텍스 운동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빛이 이상하다는 거죠 알파축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다 알파축과 XYZ축은 독립이죠 왜냐하면 축은 독립입니다 X축, Y축, G축, 알파축 그래서 4차원이라는 거죠 축은 독립이다 그래서 빛의 속도, 알파는 관찰자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관찰자와 무관하다 그런데 결국 알파가 뭐냐 알파가 제가 앞에서 장시간 설명했습니다 4차원 블랙홀 표면에 수직임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어미 블랙홀 4차원 블랙홀 어미 블랙홀이고 엄청나게 강력하니까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빛의 속도가 되는 것이고 이 빛의 속도를 능가하면 이렇게 보죠 어미 블랙홀이 있고 이 속도가 있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탈출하는 거죠 이렇게 왜? 빛의 속도 어미 블랙홀은 빛의 속도만큼의 에너지를 꽉 붙잡고 있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면 탈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인슨타인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히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원래 자기 의도는 다르지만 말이 맞다는 겁니다 왜?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입장에서 어미 블랙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2분의 3C죠 1.5 1.5 빛의 속도의 1.5배입니다 그럼 빛의 속도 여기가 빛의 속도죠 여기가 빛의 속도 아닙니까 C 넘어서는 순간 나머지는 그냥 탈출한다는 거죠 이렇게 2분의 C로 그러면 어미 블랙홀 입장에서는 어미 블랙홀 입장에서는 지금 빛이 1.5C로 가고 있구나 나를 탈출하고 있구나 지금 이 빛이 어미 블랙홀 입장에서 관측해야 된다는 거죠 물체가 빛의 속도로 근접할수록 물체가 빛의 속도로 근접한다는 거죠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럼 점점 탈출한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을 탈출한다 그만큼 블랙홀의 지배를 벗어나는 거죠 그만큼 물체가 산산조각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산산조각 났다 차원을 탈출했다는 거죠 쿼크 쿼크 차원을 탈출하는 거다 에너지가 뭐냐 블랙홀의 지배를 벗어나는데 드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안정화 시켜놨죠 안정적으로 근데 에너지를 투입하면은 어미 블랙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뭐냐 블랙홀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드는 에너지 블랙홀의 지배를 벗어나는 게 무슨 뜻이냐 알파축이라는 거죠 알파축 알파축으로 도는 에너지 알파축으로 가면 갈수록 어미 블랙홀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의 지배를 벗어나면은 물체는 점점 더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 로켓을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로켓이 발사를 하죠 그럼 로켓은 물체 아닙니까 물체는 지구를 벗어나잖아요 밑에는 로켓의 불빛은 지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구로 확 쏘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는 지구에 남아있고 로켓은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구 입장에는 로켓이 안 보이는 거죠 에너지는 분명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는데 로켓은 결과론적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 지구를 탈출했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로켓 발사랑 지구에서 로켓 발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이다 안정화가 뭐냐 블랙홀의 지배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는 더욱 뭉치게 됐고 변화가 이거라는 거죠 블랙홀의 지배를 그냥 당한다 하면 안정화됐고 에너지를 투입하다가 블랙홀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다 블랙홀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알파축운동이라는 거죠 XYZ가 아니라 이것의 수직 방향 XYZ 이거 수직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거 수직 이쪽 방향으로 지배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XYZ 방향의 수직 방향 알파축 알파축으로 가면 안 보인다는 거죠 짠 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로켓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켓을 2분의씩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가는 로켓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로켓 안에서 내가 빛을 쌌습니다 그러면 C라고 움직이겠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C랍니다 분명 로켓는 C로 움직이고 나는 로켓 안에서 C를 쌌으니까 빛의 속도는 1.5C가 돼야 되는 거죠 1.5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1이다 이게 뭘까 로켓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2분의 C로 여기 위에서 빛을 쌌습니다 빛은 이거죠 이렇게 빛을 쌌은 거예요 그럼 어미 블랙홀 입장의 관점에서는 이거라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관점에서는 이거라는 거죠 2분의 1.5C 1.5라는 거죠 이게 어미 블랙홀에서는 근데 나냐 너냐 나냐 너냐 나냐 너냐 나냐 너냐는 다 이게 XYZ에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딱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1C 아닙니까 1C라는 거죠 쭉 상대성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성 절대성은 1.5C 1.5다 1.5가 정답인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차원 탈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가 아니죠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빛보다 빠르면 그만큼 빛보다 빠른 그거는 이거 이거는 우리 우주를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거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야지 올바른 거다 그게 바로 절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존된다고 이게 상대성 이론이냐 상대 아니 이게 보십시오 이게 2분의 C를 쌌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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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성 이론 딱 맞지 않습니까 이게 1.5고 너 눈에서나 나 눈에서나 너나 눈에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절대 절대 이게 절대 맞지 않습니까 1.5시 절대적으로 1.5죠 어미 블랙홀릭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주 탄생 10억 년대의 비수속도와 130억 년대의 비수속도는 같을까 이게 이제 같을까 이것도 저도 답변을 못하겠는데 아마 같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억 년일 때 하고 130억 년일 때 하고 미터 퍼 세크가 다릅니다 이게 거리 거리 변한다는 거죠 시간 시간 역시 변한다는 겁니다 거리하고 시간이 변화하는 나누기 나누기는 상수일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일까 시간이란 변화라는 겁니다 아마 철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시간이 도대체 뭐냐 많이 고민했을 텐데 시간이란 변화다 변화 보시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 진짜 우주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텅 비었다 말 그대로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 안한다 단지 텅 빈 공간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시간이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시간이 없죠 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변화 시간이 흐르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왜 어미 블랙홀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대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게 절대성 이론 절대성 이론으로 해석해야 된다 시간이란 어미 블랙홀 관점으로 시간을 정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절대시간이 뭐냐 절대시간이 있죠 블랙홀은 절대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블랙홀이 성장을 합니다 부쩍부쩍부쩍부쩍 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어미 블랙홀은 할머니 블랙홀을 흡수하기 때문에 공간 팽창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공간은 성장한다는 거죠 부쩍부쩍부쩍부쩍 지금 논란은 암흑물질 때문에 공간이 늘어날 거냐 팽창할 거냐 수축할 거냐 그게 아니고 있든 없든 전혀 관계 없고 어미 블랙홀은 할머니 블랙홀을 흡수하기 때문에 공간은 부쩍부쩍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절대시간이다 공간이 성장한다는 거죠 공간이 성장 그게 바로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시간은 흐른다는 거죠 물체의 속도가 발생을 하면 로켓의 속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블랙홀을 탈출하는 성질이 발생한다는 거죠 시간은 느리게 간다 빠르게 간다 둘 중에 하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블랙홀을 탈출하는 성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알파축 이게 블랙홀을 탈출하려는 성질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서 직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직선으로 가면 직선으로 갈수록 이렇게 간다는 거죠 블랙홀 탈출하는 성질이 있는데 어미 블랙홀이 이걸 잡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거죠 나는 직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이 이걸 잡아당기니까 결국 여기에 온다는 거죠 시간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물체가 뭉치면 뭉칠수록 블랙홀에 가까워지죠 시간이 또 변화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시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대시간은 참 인간의 상대라는 게 나냐 너냐 참 편하지 않습니까 편리하죠 나를 기준으로 할 거냐 너를 기준으로 할 거냐 단지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할 거냐 너를 기준으로 할 거냐 두 개 그래서 상대라는 거죠 매우 편리합니다 절대성은 한 개죠 한 개인데 매우 불편한 매우 불편한이 아니라 이거를 수식이 정립이 되면 절대성 이론이 수식이 정립되면 매우 간단할 겁니다 약간 이거는 나냐 너냐 두 개다 관측자가 두 개 둘인 거죠 그래서 상대가 되는 거고 상대성이 되는 거고 얘는 하나다 절대시간이 존재한다 상대시간이 존재한다 인간이 상대시간은 인간 생활에 매우 편리하다 왜 절대시간은 상대적으로 보면 절대시간은 양쪽 다 나의 절대시간이라 너의 절대시간이라 똑같죠 똑같은 거는 삭제 서로 소거죠 상대적으로 틀리는 것만 시간팽창 A와 B 둘 중 움직이면 상대방은 시간이 느리게 관측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건 상대시간 아니겠습니까 길이 수축 상대길이 아닙니까 절대길이 절대시간 블랙홀을 성장하는 거에요 절대시간 그 다음에 절대길이 블랙홀의 공면 블랙홀의 공면이 블랙홀의 공면은 절대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늘어나고 줄어들죠 시공간의 변화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블랙홀 이것의 좌표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성 이론이 되어야 된다 3차원 우주에서 1D, 2D, 0D는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4차원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4차원 블랙홀이 지배하기 때문에 2D, 1D, 0D는 존재할 수 없다 3차원 우주 XYGT 좌표계 및 그 변화율은 4차원 블랙홀의 질량, 반지름, 질량, 변화, 속도가 지배한다는 거죠 계속 XYGT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즉, 이거라는 거 이거 없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 이 XYGT는 누가 지배를 하느냐죠 어미 블랙홀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미 블랙홀이 지배한다 그래서 절대우주 방정식 절대성 이론 4차원 블랙홀의 질량 질량이 있겠죠 4차원 블랙홀의 질량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반지름이 엄청나게 크겠죠 우주 반지름이 되겠죠 질량, 변화, 속도 얼마만큼 부쩍부쩍 어미 블랙홀이 할머니 블랙홀을 흡수해서 성장하느냐 등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생각을 하면 매우 쉽게 절대우주 방정식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럴 것이라고 전문가 과학자 과학자는 일반 특수 상대성 상대성 이론을 연구한 과학자는 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절대성 이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그 방정식이 발견되고 현 우주에 적용합니다 현 우주에 적용하면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거꾸로 찾는 거죠 근찾기죠 근찾기가 아니라 종속변수를 주고 독립변수를 찾는 거꾸로 해를 찾는 근찾기구나 근을 찾는 블랙홀의 상수값 상수값의 질량이 뭐냐 반지름이 뭐냐 이거는 어떠한 우주에다 갖다 놔도 동일하게 XYGT 좌표에 동일하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상수값을 찾을 수 있을 현 우주에 적용하면 상수값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함께kan 확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n